1,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비용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확 내려가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 가격이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비용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에서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임금 노동자가 단순 반복되는 거로 똑같은 거를 만드는 제품 양산을 해서 양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생산 원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마이 캠프가 카페를 열은 거 아시죠? 오마이 캠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 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고수들의 캠핑을 몇 번 되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텐 딱 치면 아침에 내가 어디서 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조용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거든요 파이브밴 차량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런 걸 풀 패키지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차는 파이브밴이에요 이 속에 다 철판이 있었어요 안 보이게 이 정도 완성을 드렸잖아요 이거 승합차 사신 거랑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완성도를 높여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가 벤 차량이었나 번호판을 보지 않으면 일부 몇 군데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차량이 벤 차량이었는지 구분하기 힘들도록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 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단열방음, 외부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 있는 단열방음 기능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이 벤 차량입니다 물론 승합차보다는 개조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비싸요 근데 비싼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양쪽 벽장 넣어줬죠 엠보싱 넣어줬죠 단열방음까지 해줬기 때문에 승합차에 비해서는 벤 차량이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산자 물가 2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받는 가격이 2021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제가 2021년도에 올린 영상들에는 다 가격표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가격표 안 올리는데 2021년도 저희 거 보면 그때 오픈된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 올려야 되는데 언제 올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가격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량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렇지만 캠핑가 구조 변경에 대한 비용들은 저는 올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그 가격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AS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의 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10년이 된 오래된 차라고 해도 저희가 넣어드리는 이런 기능들은 새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자재들을 다 저희가 수급하고 주요 부품인 배터리나 이런 목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자체 조달을 해요 배터리를 저희가 직접 조립하고 외부에서 사와서 의존하는 자재들이 몇 종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유지하고 지금의 정책을 필 수 있는 데에는 그만큼 저희가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지만 가격을 언제 올릴까 그거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공요금이 다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가스나 전기 공공요금이 다 올랐어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인하 요인이 없어요 안 올라간 거 인건비만 안 올랐어요 인건비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 인건비는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만 오르니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현실일 겁니다 그게 시장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간이로 만들어 드려요 이런 비용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 요거 수도 이거 USB 타입이에요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밑에 있는 물통에서 꽂아서 바로 올려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지기 모터를 쓰고 배관을 연결하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가격이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샤워도 물통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샤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자주 쓸 거라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60리터 이상의 물탱크를 내장을 하고 물탱크만 내장하는 게 아니라 물탱크 얼지 말라고 여러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만큼 여러분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건지 자주 쓸 것인지 슬 대비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내실 건지 그거 감안하여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만들어낸 새로운 제품들은 그만큼의 시장에 수요가 있을 때 제품을 개발해서 올린다는 거 감안하시고 제품을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요 많이 나오죠? 사이드 테이블 많이 나와요 하부에 고정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뒤에서 나온 테이블도 하부에 고정다리가 있으니까 다리를 고정해서 쓰시게 되면 다양하게 제품들 캠핑카 하나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꾸미면 한 1500만원? 27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kW 인버터 60A 주행 충전기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15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00만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비용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확 내려가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비용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에서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임금 노동자가 단순 반복되는 거로 똑같은 거를 만드는 제품 양산을 해서 양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생산 원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설치하는 비용들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고 캠핑카 가격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우선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아 이분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문을 닫고 제가 찍어볼게요 지금 어떤 오두막에 들어온 듯한 그런 기분이잖아요 실내에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제가 문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비행기 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밖에 들립니다 지금 이 차는 단열 방음까지 되어 있는데 커텐을 안 달았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은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커텐 같은 경우는 DIY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커텐을 달아 드리긴 하지만 커텐까지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달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들은 있어요 그렇다고 커텐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스타렉스 관련된 커텐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커텐 정도는 직접 다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건 DIY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실내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아늑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움직이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차 내부가 굉장히 아늑하고 조용합니다 화물차였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영상하고 딱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하고 딱 문을 열었을 때 그 비교되는 거 딱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 정도 꾸미시고 다니시면 여러분들 다니셔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전 이 생각이 들어요 본인한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송수산의 자동차의 목적이 아니라 취미로서의 활동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취미로 하려다 보니까 나가서 잠을 주무시는 거고 여행도 취미니까요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돈도 절약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캠핑카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운전하는 데 좀 더 편한 차를 하려다 보니까 운전하기 편한 차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지 제가 만들어 드린 이 캠핑카의 기능들은 자동차에 없었던 기능들입니다 차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저희가 넣어 드리는 건 새 기능이에요 차가 낡았다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헌거를 넣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새 거를 넣어 줘야 되잖아요 내 차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내 차는 저렴한데 이런 분들은 새로운 기능을 넣어두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겠죠 본인의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새 차로 접근하시는 거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안락감이 있어요 이 정도의 편안함이 있고 이 정도의 기능이 이 차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튼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공장 밖에서 다 보이지만 여기가 저희 공장이 아니라 다른 데 좋은 장소라고 하면 바닷가나 공원 근처라고 하면 주변에 꽃이 피는 장소라고 하면 주변이 꽃밭이고 주변에 바다고 이런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캠핑을 하는 거 여행을 가는 거 그런 목적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캠핑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님은 아마 그 전과의 차량이 너무 비교가 될 거예요 여기에 격벽이 있을 때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격벽이 없으면 그리고 이 정도의 기능을 넣으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 전기수술 270A 인산철 배터리 넣어드렸고요 3kW 인버터 넣어드렸고 위에 태양광판이 있었는데 세 조각이 있는데 다 죽고 한 조각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용 MPPT 타입의 인산철 배터리에 맞게 변경을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냉장고들 기존에 있었던 거 쓸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무시동이터 기존에 있었던 거 무시동이터는 제대로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시동이터를 열어보니까 꽉 잠겨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이거를 못 잠그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자동차 연료통 그 거기를 여는 데에 캡을 여는 그 공구가 있어요 이렇게 삼발이 돼 있는 특별한 공구가 있는데 그 공구가 없으면 잘 열지 못합니다 세 발짜리도 있고 두 발짜리도 있고 네 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드라이버로 쳐서 그렇게 열거나 아니면 공구를 만들어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구가 없으면 잘 었 수 있게 되었습니다